도대체 이 복합금융상품이라는게 뭘까요? 말이 복합금융상품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어렵겠다 복합금융상품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복합금융상품이 별게 아니라 저희가 자금을 주달할 때 현금 얼마 얼마 자금을 주달할 때요 어떻게 해요?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주달하는 경우도 있죠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중급핵의 원에서 우리가 중급핵의 입문 앞쪽에서 배웠지만 또는 뭐 있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주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합금융상품은 뭐냐면 자금을 주달할 때 자금을 주달할 때 부채와 그리고 자본을 동시에 발행해서 엔드죠 동시에 발행해서 자금을 주달하는 걸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이요 자 기본적으로 복합금융상품은 뭔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합금융상품이라는 건 부채와 자본을 동시에 발행해서 자금을 주달하는 행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복합금융상품은 뭐라고요? 부채와 자본을 동시에 발행하는 걸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복합금융상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환사체가 있고요 신주인수권부사체가 있습니다 전환사체와 신주인수권부사체가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전환사체랑 신주인수권부사체 구분부터 잘 못하시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중급회의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얘는 회사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맛이 가고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거고요 신주인수권부사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자식들한테 오너가 자식들한테 상속할 때 많이들 쓴다고요 신주인수권부사체를 전환사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저기요 저희 사체쯤 발행해주세요 저희 사체쯤 취직해주세요 사체를 발행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사체를 안 살려고 그래 야 니네 회사 사체를 뭐하러 사? 싫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 저희 사체를 사시면요 나중에 저희 회사 주가가 오르면 이 사체 채권을 저희 회사 보통주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환사체라고 합니다 전환사체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중에 이 사체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기 때문에 전환권을 준다고요 전환권이요 그럼 이 전환권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으로 보고요 자본 중에서도 자본 조정으로 봅니다 그렇죠 전환사체는 뭐라고요 나중에 채권자가 채권을 우리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파는 걸 전환사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전환사체 같은 경우엔 나중에 투자자가 전환 이렇게 외치면 사체는 없어지고 자본만 남게 돼요 주식을 발행해주니까 아무래도 자본금 주발초겠죠 주식을 발행해주니까 이렇게 자본만 남게 됩니다 이게 전환사체예요 그럼 신주 인수권 부사체는 뭐냐면 저희 자본에서 봤지만 보통주는 무슨 권리를 갖고 있죠 의결권을 갖고 있고요 배당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요 또 뭐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요 왜 보통주는 이 회사에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 마음대로 기존에 있는 주주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주식을 발행해서 제3자에게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율이 떨어진다고요 내 의결권을 갖고 있는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안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면 그건 기존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지 저희 같은 제3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희는 그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 없어요 나한텐 권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주식은 이미 시장에서 주주들끼리 거래하고 있는 그 주식을 주주로부터 사는 거지 삼성전자로부터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신주 인수권 부사체 같은 경우엔 저희 회사 사채 좀 사주세요 저희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좀 사주세요 그러면요 저희가 저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신주 인수권 부사체라고요 전환사채는 뭐라고요 사채를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우리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신주 인수권 부 사채입니다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신주 인수권을 줘요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얘는 뭐가 돼 얘도 역시 이게 자본이 되기 때문에 얘도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엔 투자자가 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 라고 외치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주발초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전환사채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전환사채는 채권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어떻게 해요 채권은 그대로 있고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만 줬기 때문에 신주 하나 살게요 행사 하고 누르면 죄송합니다 사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뭐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주식만 발행해주는 거라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엔 여전히 사채가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조달할 때 부채와 자본을 모두 이용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두 가지 유형이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있는데 전환사채는 사채를 구입하면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에게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자가 이 권리를 이용해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채는 없어진다고요 하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사채에다가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만 부여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사채는 남아있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교재 306페이지에 나와있는 전환사채 복합금융상품의 위 봤고요 복합금융상품의 종류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복합금융상품의 위가 나오는데 두 번째 줄 보면 될 것 같아요 복합금융상품은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금융상품이지만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복합하여 만들어진 신종 금융상품으로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보시면 되고